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 다시 한번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7만 2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전보다 4% 정도 오르면서 7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했다가 현재는 시세가 살짝 잠잠해지며 2천 달러 선을 하회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 7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하게 된 것은 3월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랠리가 재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시기가 오게 된다면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랠리를 재개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도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티사이언, 디픽, 비트코인 가격이 부각이 될 때 같이 연동되며 움직이는 주가 흐름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부진 후텔실라 사장이 삼성전자의 지분 524만 7,140주를 시간에 대량 매매, 블록딜로 매각하게 됩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재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사장은 하나은행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 524만 7,140주를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대상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0.09%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이사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매각 뒤에는 0.89%에서 0.8%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블록딜 주가는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이 맡았고요. 주당 매각 예정 가격은 8만 3,700원에서 8만 4,500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가 대비했을 때는 0.95%까지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매각 규모는 총 4,434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올 1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그리고 삼성생명같이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5,586억 원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매각하는 그 지분 자체가 크지는 않아가지고 주가에 주는 충격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요.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시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가 12년 만에 공모 외화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9일부터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격 산정을 거쳐 외화채 발행 규모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외화채는 지속가능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BNP 파리바, 시티그룹, HSBC 그리고 JP 모관 산업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인데요. 공모의 외화채 발행은 2012년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스위스 프랑 채권 발행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화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을 지난해 발표했던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그리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 같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쓸 예정인데요. 지속가능 채권은 친환경 건물 등 다양한 친환경과 소셜 프로젝트에 쓰이게 됩니다. 일단 그동안 발행했던 해외채 규모 가운데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라고 업계 측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S&P 글로벌 신용평가 측에서는 LG전자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달러와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BBB 장기 채권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일단은 LG전자가 어려운 거시 환경 속에서도 생활가전 부문의 우수한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견조한 영업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종 발행 조건에 따라서 등급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LG전자 주가까지 연결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관련 소식인데요.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래의 전장 환경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 국내 구매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오랜 기간 이를 개발해온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인데요. 이 두 군데가 맞붙게 되고요. 국군 운용 실적이 향후 수출 교도보가 되는 만큼 양사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 관련된 입찰이 공고가 나왔고요.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할 다목적 무인 차량을 국내 구매로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배정된 예산은 496억 원인데요. 일단 11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입찰 등록은 다음 달까지 가져가면서 다음 달 2일에 마감이 되는데요. 다목적 무인 차량은 장병들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열악한 전장 환경에서 수색이나 감시 정찰, 물자, 환자 수송, 폭발물 처리 같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무기 체계입니다.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과 경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은 2020년에도 관련된 이 가격을 0원으로 써내기도 했습니다. 운용 실적을 쌓고자 과감하게 입찰을 한 것인데 결국 평가에서는 동점을 기록하고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추천 방식으로 현대로템이 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당시에는 밀려났지만 지난해 12월에 미국 하와이 해병대 훈련장에서 해외 비교 성능 시험을 시행하면서 성능을 인정받은 바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렇게 또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어떻게 또 입찰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두 기업들 이렇게 입찰에 좀 들어갈 텐데 관련 기대감 반영될 수 있을지 방산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개별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HLB그룹 회장이 HLB글로벌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기업가치 개선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진 회장은 지난 3일에 8억 6천8백만 원 상당의 HLB글로벌의 전환사체를 매입하고 지난 4일에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전환된 주식수는 17만 7천6백50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6.38%에서 6.55%로 0.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진영국 회장은 지난 2월에도 기존 보유 중이던 HLB글로벌의 전환사체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가치 개선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HLB글로벌 이렇게 개별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흐름이었는데요. HLB그룹주들 지금 이 관함 신약과 관련돼서 승인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어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소식이었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시간 외에서도 함께 주가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도 HLB그룹주들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코스닥 상장상인 파라다이스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는 것인데요. 1972년 파라다이스가 설립이 됐었는데 카지노와 호텔 사업 잘 아시다시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무려 12년 반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파라다이스 글로벌 등이 45.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매출 4,300억 원과 영업이익은 698억 원을 냈습니다. 파라다이스 관련해서 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모멘텀 불거지니까요. 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서 어제도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정규장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